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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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용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이완용을 위한 변명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완용은 매국행위로 이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멸망의 모든 책임, 특히 을사보호조약의 책임을 이완용과 을사호적에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행위입니다. 왜냐? 을사보호조약 체결과정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당시 황제였던 고종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완용은 1897년 9월 1일 날 러시아 군사교관의 초청을 거부하다가 학부 대신해서 평안남도 관찰사로 밀려났습니다. 그 후 7년간 야인생활을 하다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얼마 전에 1904년 11월 9일 국내부 특진관에 임명되면서 벼슬생활을 재개했습니다. 이완용이 다시 벼슬생활을 재개할 그 당시 대한민국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보경장으로 인해서 겨우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황제의 전제권이 강화되어서 모든 정사가 황제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러일전쟁이 한창이어서 일본과 러시아가 구군을 건 대혈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러일전쟁 발발 2주 후인 1904년 2월 23일 일본은 대한제국과 일종의 공수동맹인 한일의정서를 조인했습니다. 이 조약 체결로 인해서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한국 영토에 어느 곳이나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8월 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사람을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으로 임명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재정과 외교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독립국가는 사실은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1905년 3월 11일 일본이 봉천대전에서 신승을 하고 5월 29일날 스시마이전에서 러시아 발틱함대에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것으로 사실상 러일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일본은 7월 27일날 미국과 테프트 가스라 조약을 체결했고 8월 12일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 데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 저약이 체결되어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나가니까 일본은 곧바로 이토 히로버미를 천왕특사로 대한제국에 파견했습니다. 11월 9일날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버미는 다음날 덕수궁에서 고종을 아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토는 고종에게 일본의 천왕친설을 전달했습니다. 그 친서에는 동양평화와 한국의 안전을 위해 한일 둔화라는 친선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도 한국 황실의 존엄은 조금 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오후 3시 30분에 이토 히로버미는 고종을 아련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조약을 체결해달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려면 해당국 공사가 먼저 한국 외교부하고 교섭을 하고 외교부는 이것을 내각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황제의 재가를 받아서 조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버미는 이러한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완전히 무시하고 황제에게 직접 조약문을 내놓고 체결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란 이토 히로버미는 동양평화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외관계를 일본이 맞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목적은 오직 동양평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에 있을 뿐 다른 뜻은 없다. 내정은 자치에 맡기겠다. 그러니 황제폐하께서 한국을 계속 다스리는 문제에는 하등 변함이 없다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고종은 내가 일본에게 외교권 이왕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교권의 형식만이라도 좀 남겨달라 하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합니다. 외교권 이왕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남겨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토 히로버미는 이 조약은 절대 변경할 수가 없다. 동의냐 거절이냐 이것은 황제폐하의 자유이지만 만약 거절을 할 경우에 한국은 아주 큰 곤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각오하셔야 된다. 일종의 공갈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종은 우리 외부 대신하고 하야시 곤스케 일본 공사관의 교섭이 끝나면 의정부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 하고 책임을 내각에 슬그머니 떠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토 특사는 11월 16일 오후 4시에 한국 정부의 강요와 원로 대신들을 자신의 숙소인 손탁호텔로 소집을 해서 이번 조약안은 절대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자구라든지 표현 등 사소한 문제는 협의가 가능하다. 일종의 유아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7일 오전 11시에 한규설 이하 한국 측 대신 8명이 일본 공사관에 모여서 조약 교섭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의견을 내놓지 않고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이 대신하고의 대화는 이건 뭐 시간낭비다 이렇게 판단한 하야시 공사가 한국 대신들하고 함께 입거를 해서 고종의 아련을 요청했습니다. 고종은 아 몸이 불편하다 하면서 아련을 거절을 하고 대신들과 어전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야시 공사는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어전회의에서 고종 임금이 그 당시에는 황제였죠. 이등박문 대사가 말하기를 이번 조약 조문과 관련해서 문구를 더하거나 고치려고 할 경우에 협상의 길이 있지만 거절하면 이웃나라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조약 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듯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전회의가 끝나고 대신들이 휴게실로 나오니까 하야시 공사가 회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한규설라는 대신이 황제폐안은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했다. 하지만 우리 여덟 사람은 반대 의견을 거듭 말씀드렸다. 이런 식으로 협상 카드를 발설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야시 공사가 아니 당신네들 나라는 전제국가이기 때문에 황제폐안이 지시를 하면 이 조약은 순조롭게 체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덟 대신들이 폐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냐 이런 대신들은 조정에 둘 수 없다. 특히 참정 대신 한규설과 외부 대신을 가라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거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8시경에 이 또 히로범이 특사가 조선주군 사령관 하세과 요시미치 그리고 일본군 헌병사령관 등을 거느리고 이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아련을 요청을 하니까 고종 임금이 대신들에게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고 명했으니까 대사께서 타협의 강도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종의 메시지를 받은 이 또 히로범이는 한국의 대신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서 대신들 개개인에게 조약체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사보호조약에 명백하게 나는 반대한다 라고 의견을 밝힌 대신은 참정 대신 한규설 그리고 탁지부 대신 민영기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여섯 명은 찬성이거나 혹은 묵시적인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막 하고 있을 때 고종 황제께서 뭐라고 했느냐 조약문 중에 보태거나 깎을 것은 법부 대신이 일본 대사 그리고 공사하고 교섭을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제국 황제가 일부 문구 수정을 해서 조약을 체결하라라고 승인을 한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조약문 수정작업이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하영 대신이 제1조에 일본 정부가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모를 감리지휘한다라는 그런 조항 가운데 모두 자기 뜻대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또수보미가 이 의견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완용이 제3조에 통감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통감에 관한은 외교 문제만 국한시키고 내정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을 명계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또수보미는 이 의견 접수를 거부를 하고 외교에 관한 사항을 감리하기 위해서 경성에 주지하고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데만 동의를 했습니다. 통감의 내정간섭 불가를 명문화하려고 했던 이완용의 의도는 이 또 히로부미에서 거절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권중현 대신이 황실의 안령과 존엄 유지를 보장한다는 조항에 삽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또 히로부미는 이 주장을 수용을 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제5조를 신설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보조약 내용은 4개 조항이었는데 제5조가 신설되믄 인해서 조항은 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또 히로부미가 직접 술들어서 문안 수정을 하고 그리고 수정한 내용을 정서를 한 다음에 고종의 재가를 받아서 외부 대신 박재순하고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정식으로 조약이 체결된 시간은 11월 18일 새벽 1시였습니다. 조약 체결 직후에 고종이 이 또 히로부미 특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 협약의 성립은 두 나라를 위해 축하할 일이다. 짐은 신병으로 필요하지만 당신은 밤늦도록 수교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소 하는 위로의 치거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의사보호조약 체결의 경과입니다. 경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사람은 이완용이나 의사 오적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니라 고종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완용과 4명의 대신이 의사 오적으로 몰리게 된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1월 18일 아침에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보호조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안에 비분과 탄식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항의를 위해서 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박재순,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이근태 이 다섯 사람을 의사 오적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이 역적들을 처단하라는 상소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무대신인 박재순이 가장 격렬한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소문은 폐하가 종료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는데 바로 이 의사 오적 역적들이 임금의 뜻을 어기고 조약을 체결했으니 임금을 욕보인 신하는 처단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영국인 베델이 참관한 대한 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들도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상소문 내용만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멋대로 황제는 끝까지 반대했으나 의사 오적들이 일본에 굴복해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종이 의사 보호조약에 반대했다라는 허구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마치 고종이 의사 보호조약에 반대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소를 올린 사람이나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쓴 기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11월 17일 어전 회의에서 고종이 조약 체결을 명령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고종이 의사 보호조약 체결 결정을 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니 전제군주 상황에서 신화가 어떻게 의사 보호조약을 체결하라고 명령을 한 전제군주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골 유생을 비롯해서 전현직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황제에게 뭐라고 막 항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대신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아주 만고의 역적 악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정한 망국의 원인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분석은 사라져버리고 이완용과 의사 보호조약이 바로 이 의사 보호조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을 멸망했다라는 이 말초적인 저주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분위기는 한국인들의 다친 세계관 그리고 비과학성 그리고 미신성 여기에 반일 종족적인 민족주의가 결합되어 나타난 허구이자 허상입니다. 이완용이가 한 시절 독립협회 회장이었고 그리고 초대 주미공사관의 외교관으로서 아마 대리공사로 초대 주한미국공사관을 이끌었던 그런 개화파의 핵심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완용은 또 학부 대신으로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어 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을사보조약이 체결되기 며칠 전에 다시 이제 그 벼슬살이가 시작돼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완용이 고종을 협박을 해서 강제로 을사보조약을 체결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은 잘못 알려진 것이고 또 을사보조약 체결은 이완용의 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뭐 이완용이라는 그리고 을사오족이라는 이런 황당한 악당들을 만들어서 마치 대한제국이 이 을사오족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넘겨서 망한 것처럼 이렇게 감정투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망국의 책임을 이 다섯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면제부를 받고 희낙낙하면서 이완용과 을사오족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편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완용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을사보조약 체결이라는 하지도 않은 책임을 이완용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야말로 만고의 역적 악당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근대사 제대로 된 히스토리칼 팩트 역사적인 사실을 추작하는 것이야말로 이 반일 종족주의에 물든 우리 근대사를 바로잡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고루하사 자유대란 만세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마 할라 하나님의 영원을 기록하시기 위해 아멘